한글 자막 김태현 한글자막 김태현 정관없는 중 여러분들도 오셔서 저희가 시세이도만의 순간된 매력이 그리고 독보제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셉트의 화보입니다 일단 레드 컬러가 주가 되는 화보고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소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 소화해서 시세이도만의 멋있는 그런 모습들을 센세이셔널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아 능숙한 느낌 너무 좋습니다 마침 우리 함을 맞힌 것처럼 카메라 보는 거 좋고요 아 네 나이스 어허 직접 연출 가능하시네요 아 그러게요 네 아주 좋은 뜻 아닐까요?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메라 치워줘 봐 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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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막둘 하하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이거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새해 첫 화보촬영을 시세이더와 함께 찍게 되었는데요. 새해 첫 화보촬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매거진과 시세이더와 함께 찍게 되어서 더욱더 영광이고요.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 틀어주신 사진들을 보다 보면 나쁘지 않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머릿결을 진짜 잘 펴야 된다. 머릿결을 진짜 잘 펴야 된다. 머릿결과 시세이더 촬영을 무사히 마쳤는데요. 일단 촬영도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좋은 밸드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. 또 제가 또 붉은색을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잘 받는 편인데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원없이 보게 되어서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질리지 않는 이 레드컵을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아 좋으시다고요? 감사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찍었으니까 결과물을 많이 기대해주시고 더블리 매거진 그리고 시세이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! 촬영 끝!